첫 볼을 놓쳤네요. 이게 사실은 이재원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장기예요. 형이 됐어. 앞으로 골태 쪽으로 당겨와야지. 앞으로 골태 앞에서 막으라고. 앞에서 골태 앞에서, 그렇지. 앞으로 골태 쪽으로 당겨와야지. 골태 쪽으로 당겨와야지. 당겨와야지. 앞으로 와. 철, 철. 철, 철, 철. 잘 찍어내립니다. 역시나 중골식과 달리집니다. 이내리, 동점. 세 번째 골, 세 번째 골, 결정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골,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저기서 들어가네요. 동시에 상대 3. 굉장히 바쁜 경기인데요. 이전에 중거리 슛, 그리고 수비 스트릿. 강력한 수비라인. 이런 상황은 수비가 중요해요. 수비 집중력을 발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드론스 컴투르 수비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원래 좋았던 두리 선수, 한현민 선수, 홍진호 선수 지금 다 제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안 벗어. 안 벗어. 안 벗어. 당겼으니까, 당겨, 당겨. 당겨, 당겨. 이거, 이거 오프라인 반칙이 계속해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자리가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걸려 있죠. 저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포기를 하면 세트 끝까지 못 들어옵니다, 저 선수는. 그냥 꺼, 그냥 꺼, 그냥 꺼. 하나 더, 하나만 더. 자, 포기했어요. 아,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쪼집 앞으러 가, considerably. 뒤로 오지 말고! 내 눈은 broad 쪼집 앞으로 가. 뒤로 오지 말고! иваем north dangor ああ、ンダホ. 박아, 박아야 돼, 박아야 돼! 이렇게 çok büyük. A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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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yazı M.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